2. 김제시 용지 안녕하세요. 프린스송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김제시 용지 면으로 왔습니다 용지에 바로 뭐가 있냐 짜잔 이 비닐하우스 끝이 보이시나요? 끝이 안 보이죠? 샤인머스캣 가득가득 들어있는 비닐하우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신경 써서 옷도 맞춰왔는데 어떠신가요? 사장님 한번 불러서 인터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유 여기서 샤인머스캣만 하시는 건가요? 네 아까 올 때 분명히 빨간 포도도 보고 다 봤는데 양이 좀 적어서 그럼 하시는 포도 종류 세 가지를 혹시 홍조 시딜리스하고 모르 포도하고 샤인머스캣 베니바라드 이렇게 어 그럼 네 가지네요 샤인머스캣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사장님 도와서 샤인머스캣 여기 있는 거 다 따도 되겠습니까? 지금 시기는 따면 안 되고요 일단 이거는 다음 주 정도에 출하 예정이고요 일단 이 전에 조금 더 부드러운 일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또 옷 이렇게 입고 오셨다고 네 방영님 아까 말씀하셨던 혹시 부드러운 일이라는 게 쉽습니다 박스 한번 접어보세요 아 예 참 쉽죠잉? 아 쉽네요 김제 지평선 베꾸 샤인머스캣 상자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진짜 못해서 얼굴수부터 천성이 문과 체질입니다 네 샤인머스캣 맛있는 거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왜 안 되죠? 아 쉽지 않네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농장 이름이 하늘 담은 농장 첫째 딸 이름이 하늘이? 아니 셋째가 하늘이 셋째가 하늘이? 아 저희 또 이런 거 초기 오거든요 이 농장을 짓는데 하늘이가 어떤 기여를 한 게 저희 하늘이가 참 이쁜 짓을 많이 하죠 하늘 담은 농장은 하늘에 모든 비를 통해서 자연 뭐 이런 거를 농장에서 좀 그대로 자연적으로 담당하는 그 의미로 포도가 다산의 의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완전 그냥 포도 그 자체이신 거네요 다산의 의미로 해서 현재 내 자녀를 공기 좋은 김제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샤인머스캣이 이제 신작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러무러 키우셨다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우러무러 저희는 김제 지역에서도 포도가 주 산지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과수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특성이나 키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샤인머스캣이 나올 수 있나 이런 교육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설적인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딱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시키셔야 제일 맛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담소 나누면서 먹을 수 있는 것만한 건 과일이 과일밖에 없어요 이왕 할 과일 포도의 왕자 샤인머스캣을 직접 보내는 게 어떨까 아침 비바람 뚫고 이 긴 맨투맨 입어가면서 샤인머스캣 색깔이랑 같다고 피디님이 퇴삼하렵게도 이렇게 더운 날에 온 목적이 드디어 달성이 되기 직전입니다 사장님 이게 그 샤인머스캣과 뒤쪽은 뭔가요? 베니바라든지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얘는 사과맛이 납니다 사과맛이죠? 포도에서 망고맛 사과맛 포메 포도를 먹는 사실 제가 샤인머스캣에 대한 기억이 음악 좋진 않아요 제가 백화점에서 하나 사먹었는데 맛이 좀 안달았었어요 이거는 요중에서 좀 추라식이랑 업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알이 시래요 일단 제 눈알만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? 지금 추라식이에 안 맞춰서 왔어요 제가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샤인머스캣 맛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거 베니바라든 사과맛이 난다 사과향 예 사과맛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신기해 사과맛이야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맛있다 이게 더 비싸죠? 네 좀 비싸요 비싼 거 더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샤인머스캣을 키우는 하늘 담은 농장 명품 김제 포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제치평선TV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cy accusing 샤인머스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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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 Riley 추석 맞이 벌초하러 김재강 김재해 지평선 TV 구독자 여러분 올해 추석 연휴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어디어디 떴나 동산 위에 떴지